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삼성화재를 분석하게 될 AP2전 연구소의 전략팀장 이석현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1년 2월 9일 오전 6시 33분이구요. 종목 코드는 000810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제가 몇가지 말씀드릴게 있는데요. 저는 삼성화재를 처음 접하시게 되는 분들을 기준으로 영상을 찍어 올려드리고 있다 보니까 기존에 저의 영상과 비교해 봤을 때 내용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일치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첫번째로 양해의 말씀을 올리고 싶구요. 두번째로는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상황에 변동이 있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의 분석도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양해의 말씀을 올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화재는 대표적인 삼성그룹의 계열사입니다. 화재나 해상, 자동차, 상해, 배상책임, 장기손해보험 같은 손해보험 상품을 취급하는 회사인데요. 재산보험업과 개인퇴직연금과 각종 대출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은 업계 22%로 업계 1위입니다. 삼성화재나 현대해상, DB손보, KB손보 이렇게 메이저 회사 4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메이저 4개 회사가 전체 시장의 6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외국계는 약 2% 정도로 확인이 되고 있구요. 또 보험업에 대해서도 대략적인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3대 제도권 금융사가 있죠. 은행, 증권사, 그리고 보험사입니다. 금융사답게 이들은 고객의 자금을 유지해서 자본증식에 힘을 쓰는데요. 보험사도 마찬가지에요.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는 약 48조의 자본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네, 또 국채나 사채, 유가증권 같은 여러가지 투자처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평균적인 수익률이 2.8% 정도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잘 꼴리고 있다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화재 한번 보도록 할까요? 배당 수익률이 평균적으로 5%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도 주당 8,800원을 배당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굉장히 주주 환원을 잘하고 있고 현금 흐름 잘 되고 있고 장사 잘하고 있구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구요. 시가총액은 8조 4천억 발행 주식수는 4,700만주 유동 주식수는 3,100만주 정도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쭉 내려보시면 여기에는 FN가이드는 여기가 이제 FN가이드거든요. 이걸 지금 올려주고 있는 이 회사가 여기 밑에 보시면 이렇게 FN가이드라고 있어요. 얘네들 거를 이제 받아서 쓰는 건데 공시에 보면은 매출이 나와 있는데 얘네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도 보험료 수익으로 이제 갖다 놨어요. 이제 별 차이기 없긴 한데 보험료 수익으로 이제 계산을 하느냐 매출로 계산을 하느냐 당연히 매출로 계산 매출로 이제 보는 게 더 많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매출 기준으로 얘기를 해봤을 때 어 지금 억 10억 억 10억 아니 저기 저기 천억 조 10조 그러니까 이게 18조인데 매출로는 뭐 24조로 돼 있어요. 이게 24조로 돼 있다는 이 말이에요. 네 억 천억 조 10조 그러니까 이제 24조 이렇게 이제 된 거고 음 한 5% 정도 상승했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또 이제 직전 사업 연도는 얘는 이제 19조가 아니라 22조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험료 수익으로 이제 계산이 돼 있어서 그런데 매출로 하면은 또 이제 계산 안 잡힌 것도 다 계산이 되기 때문에 저는 왜 왜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암튼 네 영업이익은 똑같은 영업이익은 이제 똑같은 거니까 계산이 잘 되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또 이제 단기순이익은 네 이렇게 어 뭐 각각 각각 20% 17%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네 장사 잘하고 있네요.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보험업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장사를 잘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네 좋다 좋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매출이 좋은데 주가도 좋냐 아 주가는 그렇게 살게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야 그래 불행 중 다행이다 라고 정도로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제가 지금 그려드린 게 각각 1차 방어선 2차 방어선 3차 방어선 이에요. 이제 지지선을 이제 방어선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게 더 어 와닿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지금 이 요 이제 2차 방어선까지 다 이제 닿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요 요 위에서 이렇게 이제 어 버텨주고 있는 모양새가 이제 나와주고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불행 중 다행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일단 유의미한 어떤 그런 상승의 국면으로 접어드려면 일단 여기는 올라와 줘야 된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요 위로는 좀 안착을 해줘야 그래서 추가적인 이전의 박스권 형국을 좀 다시 반복할 그런 연출 반복이 연출될 그런 껀덕지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삼성화재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소장님께서는 매일 무료 종목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이제 검색을 하시면 상단에 링크가 있어요. 이 링크를 이제 클릭을 하시고 들어가면 가운데 라이브 녹색으로 이제 깜빡깜빡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네 여기서 이제 2021년 무료추천주라고 이제 링크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 어 저의 소장님이 2021년이 된 이후로 어 이제 어 무료 이제 무료 종목 이제 브리핑 혹시 리딩을 하신 어떤 그런 기록대로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요런 식으로 이제 오늘은 이제 2월 8일 월요일이니까 월요일 한번 이렇게 들어가 볼게요. 요런 식으로 실시간 댓글 리딩을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7시 28분에 이미 어 그 인사 말씀을 올려주셨고 그 다음에 무료추천종목을 보시기 전에 읽어보시면은 좋을 공지사항 같은 주의사항 같은 것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일 미국 등시 같은 어떤 이제 투자를 하시는데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지표들도 이제 같이 이제 브리핑을 해주십니다.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네 뭐 미 상원은 뭐 바이든 대통령이 뭐 우리나라 돈으로 뭐 부양책을 뭐 결의안을 책택했다 뭐 이런 어떤 그런 이슈 같은 것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9시가 되면은 어 2021년 2월 8일 뭐 월요일 월요일 시장 개장했습니다. 라는 말씀과 함께 뭐 현재 시간 9시 가온 미디어 현재가 11,200원 기준 매수 뭐 이렇게 되어 있고 1차 목표가는 뭐 11,500원 손절가는 1,500원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십니다. 요런 식으로 어 무료추천종목을 이용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사이트로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